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의 마음을 가장 큰 감동을 보는 거예요. 아마 신동을 물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 하기로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에 아픈 곳이 있어도 근육이 아픈 곳에 이렇게 많이 써 만약에 내가 옆구리가 아프면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네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좀 힘들겠나 보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낸다 어깨가 아프죠? 어깨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이 썼구나 아유 미안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낸다 이렇게 마사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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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우승운동을 자주 하시고 항상 돌아다니라 저는 항상 이동 중에 감사를 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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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운전 중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거는 못 받아야 돼요 안 못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꼭 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웃어주세요 웃어줘요 용도 안 좋아요 용도 안 좋아요 유읍우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지금 암패터에요. 이거를 먼저 보고. 이게 TV에 웹목한 얘기입니다. 암패터에서 암패터를 찍어서 여기다가 운이거에요. 이게 뭐냐면, 암 제발을 막은 특별한 무슨 뭐 개공개 15초 이상 묻어야 앤도르핀이 분비되고 1분 이상 묻으면 12칼로리가 풍어되요. 여러분, 1분 이상 묻을때마다 12칼로리가 풍어되요. 여러분, 몇번을 묻잖아요. 사실은 몇번을 묻은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진흙이 아주 좋은거에요. 예를 들어서, 웃음은 너무 많이 해줘요. 근데 또 채녀도 하고, 겨누채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면, 지금 제가 무슨 진랑하고 웃을때 한 10초도 안 웃고, 없으면 안된다고 15초 이상 웃어야 앤도르핀이 그때부터 나오고 엔케인템포도 할수록 그렇게 노력이 되는거에요. 10초 안해도 기운이 좋아지고 물론 행복해지고 그러는데 더욱더 효과가 되려면 좀 길게 못해야될까 큰 말이나 아시죠? 네! 그래서 집에서 하실때는 각 10초도 좋고 2일뿐다! 알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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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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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열심히 합 southeast 오! 오! functioning 추석乖 오늘은 손에 손에 손을 약간씩 버려야 돼가지고 내 공감으로 내 스트레칭으로 놓았자 퍽퍽 짖어 나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시인의 시작 나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 모두 다 잊어버려요 행복할 거야 나는 나는 날마다 웃고 사랑하며 평생도로 행복하게 건강할 거야 나는 날마다 웃고 사랑하며 나는 날마다 웃고 사랑했다가 나는 날마다 웃고 사랑하다가 감사합니다.